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어둔 것 후에 빛이 오며 소나기 후에 햇빛 나고 고생한 후에 쾌락이 있고 영장한 후에 영생이 있네. 이런 과정이라는 걸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만나 배울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여기 있었기까지는 그냥 하루아침에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벌떡 나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신학교 문턱도 못 가봤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실 뜻이 계셔서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는지 뜻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댕겼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생명의 소중한 주일학교를 가르쳤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불신자가 된 것은 나는 주일학교를 나갔었는데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예수님이 누군지 천국이 어디 있는지 그걸 나한테 똑바로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불신자가 됐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반사들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우리 기관장들이요 그냥 보통 명의 그거 감태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책임성 있는 거 주님의 심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십자가의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왔어요. 내가 조금 전에 노래도 불렀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했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교회는 옛날에는 외국인도 그랬지만 성지술대가 딱 불란서에 딱 걸는 가는 양쪽 모든 마을마다 한 500m 정도의 거리는 십자가의 종탑이 있고 교회가 있더라고요. 평화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는 가니까 40년 전에 갈 때는 십자가가 제법 보였는데 요새는 십자가가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고 십자가를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종탑을 다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다. 그걸 뭘 종사 꼭대기 십자가를 또 달아났느냐 이랬으면 아니요. 우리나라의 외국에서 밤중에 내리는 사람들이 보면요.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의 불을 켜놔서 처음에는 아이고 무슨 한국에 서울이라는데 이렇게 무덤들이 많나 그랬대요. 무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불이 하나 둘 꺼지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가 한 교회 두 교회 쉬기 시작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이 코로나 같은 정말 연병이 오면서부터 많은 사람의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게을러져 버리고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교회를 까불어 보신다는 거지. 믿음이 있는지. 코로나 핑계대고 죽을까봐 집구석에 들어앉아서 비대면 예배에만 계속 TV만 앉아서 보든지 핸드폰만 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좀 걱정해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나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죽기까지 핏땀을 흘리기까지 땀 흘리는 거예요. 핏땀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핏땀은 못 흘리지만은 진땀까지는 흘려봤어요. 진땀은 언제 흘리는 거 아닌지 삶기도 할 때에 어린 나이에 24, 25살 때에 수원 7보산 꼭대기 호랑이 굴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에 산에 춥기도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올라왔으니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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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데 뭐가 희큼한 게 쉬 아주 음산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우겨싸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정신이 발탁나게 머리가 하늘로 다 올라가더라고. 쭉 눈을 뜨고는. 그거 봤어요. 산 꼭대기에 갔든지 무덤 사이에 갔든지 기도할 때에 여기가 산이다. 무덤 옆이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요. 우리들의 믿음이 무덤 복판에 갖다 놔도 두려움이 없고 산 꼭대기에 갖다 놔도 두려움이 없이 안전한 가운데 주의 성냥 안에서 폭언이 안긴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기도주를 잡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교회에 기도하고 다르고 산 기도 달라요. 옆에서 우그리고 누워서 하는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다르고요. 딱 마루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다르고 마당에 가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다 차원이 달라요. 기도는 열쇠예요. 열어지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닫힌 채로 열어지지가 못하는데 기도는 열쇠예요. 찬양은 하늘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아주 기도만큼 묵능력 있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에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가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있는 교회에는 사단에게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봉교회가 첫날부터 말했지만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가 순봉교회 아닙니까? 아멘이 다 죽어가지고 그렇게 나이 많아서요? 아니요. 여러분 날 생각해 보세요. 84살인데 악을 쓰는데 나이가 적어서 악을 씁니까? 아니요. 힘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의뢰가 절실하면 아주 그냥 막 용을 쓰는 거죠. 용을 써. 처음에는 용을 쓰고 하나님 위에서부터 힘을 주시면 능력이 발동하면요. 막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냥 뭐 기도. 아버지 하나님 어쩌다 하다 주여 주여. 찬송하다 기도 조금 하다 이런 사람은 기도줄에 안 잡힌 거예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찬송할 새가 없어요. 중원 풍원 하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신데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천사들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금으로 이런 색깔로 된 나는 그걸 봤어요. 한번 풍에 가서 동성 기도를 시켰는데 낮에예요. 낮에. 낮에 동성 기도를 시키고 기도하자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모두 쭉 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 눈 딱 감으려고 그러는데 이 교회 천장이 열어지면서 천사들이 내려오더니 이런 색깔이 금 대접을요. 이렇게 생겨 있었더라고요. 그런 걸 이렇게 들고서 내려와서는 사람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서 있어요. 아버지요! 하니까는 기도줄, 기도줄, 기도줄 하긴 뭐가 기도줄인가 나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입에서 이렇게 아버지요! 하는 게 줄 같은 것이 녹음 태풍 올라가더니요. 그 다음에는 막 기도를 하니까는 천사들이 위에서 힘을 주면서 기도를 받는데 그 기도가 녹음 태풍 말리듯이 성도들의 금 대접의 기도가 담기기 시작하더니 기도가 끝나고 내가 땡! 하니까요. 천사들이 그걸 들고는 올라가는데 이 그릇을 들고는 척 내리뜨리면서 내 기도는 안 올라오네 이러더라고요.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 갔을 때 문을 두기 때문에 로데가 뛰어나와서 아이고 베드로라고! 문도 못 열고 그랬더니 미쳤냐 네가! 베드로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셔서 베드로를 내보냈더니 베드로가 왔는데 그걸 안 믿었어요. 기도를 해놓고 베드로를 보내달라고 해놓고 베드로가 오니까 너 미쳤냐? 아니요 베드로 왔다고! 저 음성을 틀어보라 했더니 다 들어보더니 그럼 그의 천사인가 보지! 그랬어요. 우리들에게는 보호하는 천사가 있어요. 나도 그걸 봤는데요. 그 위에 있는 천사들이 거의 어쩌면 그렇게 밑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아 저거 누구 천사네 할 정도로 알겠어요. 이야 그런데 내 기도는 안 올라오네. 막 중언붕은 중언붕은 기도는 막 해지키는데 중언붕은 중언붕은 하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좋은 기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매집사람을 봤어요. 땡! 하니까 천사들이 기쁨으로 기도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래 돼 있죠. 기도 못 받은 사람은 천들에 뛰고 힘없이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뭔 기도를 그렇게 한대? 우리의 진실과 정직과 간국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데 왜 이렇게 시간만 떼냐고 뭐가 아무것도 안 하냐고 이러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받으러 왔다가 그냥 갔어요. 또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그 중언붕은 하는 사람은요. 시커먼 손이 오더니 이렇게 낙하채 가더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좋은 사람의 기도는 전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졸고 기도를 하냐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불법 같은 눈으로 심장과 폐부와 사자와 백채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마음을 먹을 때에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으며 누구를 속이려고 그럽니까? 멋진 기도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청산유수 같은 기도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이 담긴 기도, 정직한 기도, 회개하는 마음의 기도, 겸손한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문장도 안 봐요. 무슨 문장을 봐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의 문장은 하나님의 문장은 하나님의 문장은 하나님의 문장으로 성장인 한 명이 은혜에 있는 문장은 하나님의 문장인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